한화 바이블 청소년부학생용 1가정 2학기 공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식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입니다. 배울 말씀은 루키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배울 말씀은 루키 1장 1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요즘엔 참 헌신을 찾기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참 바보처럼 여겨지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친구들의 삶에는 이러한 생각들이 좀 팽배하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저 나만 아니면 돼 하는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덜어는 누군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보고 당장 달려가서 먼저 돕기보다는 괜히 나섰다가 내가 잘못되는 수도 있지 하면서 그래서 애써 모른 척하면서 지나가려는 모습들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오늘 성경은 이 룻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 공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숲을 만나다의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나오미, 룻의 고백,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 헌신된 삶입니다. 헌신은 누군가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희생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위하여 자신의 남은 삶을 헌신하기를 다짐하게 되었는데요. 그녀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나누며 그녀를 돌보는 것이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어떻게 삶으로 보여주었는가? 룻은 먼저 하나님을 믿고 나오미와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룻은 어머니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또 시어머니를 섬기고자 다짐했던 이 룻의 헌신에 대해서 살펴본 이후에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나무를 보다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이러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생각할 때 참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참으로 많은 것을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또 헌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쩌면 일종의 헌신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순종하며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 내가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펴보게 된 이후에는 우리 또 열매를 맺다의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게 될 텐데요. 열매를 맺다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회의 여러 영역들 중에서 어떤 일에 헌신하고 싶은가요? 그 생각을 나누어 보세요.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또한 이 세상으로 다시금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들에게 또한 더하여 주시는데요. 그것을 달란트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는 무엇이었을지도 함께 나누어 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나눔을 가진 이후에는 이 스텝 2의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루처럼 하나님을 주인삼아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헌신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묻는 것인데요. 우리들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지 또 다르게 접근하자면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친구들은 누가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혹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전해야 할 대상을 보내달라고 함께 기도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할 사람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을 떠오르게 하셨다면 이제 한 주간 그 친구를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 친구를 돕는 삶을 실천해 가보도록 이 길을 걷다를 통해서도 함께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그 전에 더 하나 바이블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맨! 우리가 스텝 2에서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도울지 예수 그리스대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할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것을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실천해 낼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주중에도 연락을 통해서 또 주저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삼식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그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내가 먼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게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의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헌신하는 삶을 삶으로 이 어두운 세상의 밝은 빛이 비추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